가로세로 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내일 고소장을 제출합니다. 저와 제 가족의 인격과 명예를 짓밟는 저열한 작태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. 가세현의 추잡한 요설로 많은 분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.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들을 희덕대며 내뱉는 짐승만도 못한 짓거리에 당당히 맞서겠습니다. 그들이 더는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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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